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네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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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구사 온 땅의 주 이름 성폭게 하소서 주 성령 내게 구사 온 땅의 주 이름 성폭게 하소서 주 성령 내게 구사 온 땅의 주 이름 성폭게 하소서 주 성령 내게 구사 온 땅의 주 이름 성폭게 하소서 주 성령 내게 구사 온 땅의 주 이름 성폭게 하소서 주 성령 내게 구사 온 땅의 주 이름 성폭게 하소서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벅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호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성교사입니다 요호와께서 행하시니 보십시다 추석 연휴를 당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연휴를 통해서 우리 고향으로 집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단어를 치고 키보드 누리면 그게 연결되는 것이 쭉 나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누가 세렸든지 성경을 전체를 놓고 365번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365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늘 잘하고 있는 것이 염려죠 아직도 오지도 않은 문제들 놓고도 염려하고요 온갖 염려투성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인가 육신적인 것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다 끝내시길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한 가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또 입는 어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또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육신적인 것 그것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무슨 말입니까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수고하지 않는데도 먹고 살고 허락된 시간까지 지낸다는 사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봄날에 양지받는 곳에 나를 묻어 돌라면서 내가 추운 날 말고 따뜻한 날 죽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머물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자식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식이 달라하지 않아도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챙겨줄 줄 알거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과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주제로 붙잡을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더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피로를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부여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보면 거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한 만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생한 만큼 또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시큼 고생해놓고 고생한 만큼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했는데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중요한 영책 사실을 모르면 거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은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로만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만족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공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성공합니다 많이 가진 거 있습니다 소유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저주와 재앙이에요 에덴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며 제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허감의 역사 속에 붙잡힘가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컷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도 먹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툭툭 내뱉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또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잘 될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모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보고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쉽게 던지는 말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는 허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차단해 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인생은 열심히 하고 애써서 몸부림처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저주와 재앙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 있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허감과 혼동과 공허함 속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뜬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하시고 그 허감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허감을 꺾을 수 있는데 허감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크리스토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크리스토를 보내주시고 그 크리스토께서 지금 우리 안에 그 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하신 그 크리스토 이름의 근세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세냐 여러분 크리스토 이름을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리스토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근세, 치욕의 근세, 사단의 근세 그 어떤 근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된 근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토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의 근세냐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들을 매고 푸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크리스토 그 이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누릴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토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크리스토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합니다 크리스토 그 한 분만으로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늘을 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늘을 뜨나버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늘을 뜨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셔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지금 우리 안에 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집한 자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해 나가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나가시는데 겨우 먹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생애를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고생한 만큼 못 먹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이끌고 가는 거기에 에덴의 축복의 역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중한 축복된 응담이 날마다 날마다 유럽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만큼 또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뭔가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꾸 체험 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감정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게 돼요 뭔가 내가 뭔가 체험 위주로 뭔가를 체험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것이 들어와요 오히려 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끈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은 사단의 머리가 깨뜨려진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봉 28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끈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역사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른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없어서 여러분 자녀들 없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유지 없어서 여러분 직장 속에 몸담고 있는 산업 현장 속에 나로 말면 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없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허감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 가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 하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어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바른 현장에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빌리포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배경은 뭐냐? 하늘 시민권이 여러분의 배경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을 잇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나라 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왜냐? 너희의 신분은 세상 나라 구하면서 살아갈 신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신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나라 것을 구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느냐? 나도 모르게 진정한 보좌의 축복이 무언가를 몰랐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몰랐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아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합니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악한 허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가로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감의 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진짜 알게 되면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을 도적질하는 허감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감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하는 영적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인 또 지식인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전문인들일수록 마찬가지죠 또 정치인도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결국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치고 굿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비밀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영적 비밀을 알면 할수록 그게 결국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영적 비밀 속에 움직여짐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부분들은 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허감의 역사들을 깨뜨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시사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세워지기 앞서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딴 것보다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 비밀이죠 악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요한복음 16장 11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결국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냐 그 배경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허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마귀의 일을 꺾고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실패합니까? 뭔가 모르는 고난과 고통들이 계속되어집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렇게 할 바에 왜 예수 믿냐 할 정도로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배우의 역사는 허감을 꺾으세요 먼저 허감을 꺾으세요 반복적인 실패 가운데서 뭔가 모르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면 그 배우의 역사는 허감을의 역사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랑관계 좋고 나쁘게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배우에 있는 허감의 역사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악령이 드린 사울에게 결국은 사울이 악령들여서 다윗을 계속 공격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함께 맞춰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악령들인 사울이 공격해올 때 그 사울을 다윗은 함께 맞붙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게 여러분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오해를 가져오고 여러분을 자꾸 공격한다면 여러분 그 배우의 역사는 허감의 역사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내 삶의 고통과 저주와 문제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 알면 알수록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게 될 때 그 배우의 성령께서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의 역사는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육신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그것이 육신세계를 움직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순서를 잘 못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응답을 자꾸 놓고 있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재앙이다 생각합니까? 영적인 재앙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재앙이 온 겁니다 진짜 이해하시길 주여러분 추구합니다 영적 재앙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신의 재앙이 오게 된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먼저 떠야 합니다 우리 배우의 능력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모든 걸음에 역사하는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통해서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느냐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의는, 의의라는 말은 바른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바른 것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것을 구하라 하는데 여기에 의의라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든다면 의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스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죠 지금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한을 받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2, 3, 7 나라의 빛으로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죠 영의 역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역사예요 사단도 영입니다 악한 사단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렌소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죽게 맡기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건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건신하라 끼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삼길자를 찾는단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24시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밤에 편안히 잠자지만은 낮아파 자지도 않고 신방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신방하느냐 염려하는 자들 특별히 염려하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는 자들을 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속이고 장난질 치고 있어요 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로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에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24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속에서 문제 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 최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인생은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왜 흔들리느냐 나도 모르게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결국 문제 속에 속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들 다 뺏겨버리고 그게 영향받아서 날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자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오늘 이 시간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도록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망하기는 걸렀어요 한번 받아갈까요? 나는 망하기가 걸렀다 걸렸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아세요?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의 비밀을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세요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의 비밀을 그리스도로만 내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해방할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방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안했기 때문에 해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증거가 될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많이 해방함을 받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장애물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를 평안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다면은 우리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으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육신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어느 날 보면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들은 주시게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게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에요 어떤 상태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24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질 육신적인 중심하던 부분들이 영적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가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여섯 번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말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큰 안으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염려하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와요 암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 언제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육신적으로 질병 온다니까요 그 의사들 다 통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린 이것은요 엄청난 건강 육신적인 건강도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그게 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게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염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면 결국은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착각하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착각해서 착각 속에서 오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이 오늘 베드로연소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데 7절에 염려하지 말라 죽게 맡겨버리라 했어 염려하는 자들을 악한 사단이 배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말로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크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크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거기에 모든 것 더해지는 먼저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직 크리스도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393의 응답이 거기에 일어나요 성3의 하나님의 역사 아홉 가지 보대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기조한 축복된 응답 크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증복하고 다시리는 에델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거기에 모든 것 더하시리라 이 축복된 응답의 추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선교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 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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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